정국이는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자지만 슈가가 엄청난 옷을 입고 잡니다 별로요? 어마어마하게 입고 자를 아 나 알 것 같아 그래요? 네 뭔지 말해드릴까요? 네 싫어요 알았어요 말해드릴게요 우리의 귀염둥이 슈가는 정말로 귀여운 곰돌이가 그려지 속옷을 입고 그것만 입고 잡니다 오늘 슈가 형 많이 깨집니다 가끔씩은 얼룩반지죠 호피도 가끔 나오지 않나요?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정국이 정국은 한글자막 by 한효정